다행스럽게도 저장한게 있었네 저장했던가? 전전판거였나? 전전판거였나보네 뭐 어떠랭? 전전판거였나? 손상병미 대충 알았으니까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뒤를 보여주면서 몰래 가면 되겠구만 몰래가 아니라 뒤를 보여주면서 아니 뒤를 보여주면서가 아니라 뒤로 후진을 하면서 거장까지 이동하면 되겠구만 출근할 것 같다 어디를 보나? 도망가면 난 못쓰라 3 2 3 3 1 4 5 5 5 6 응? 어디 가냐? 어,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? 꽤 위험한데? 아, 그래도 소녀나서 다행이다. 세상에. 잠시만, 내가 그려보자. 오더에 이거 수리하는 거 없나?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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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비켜. 잠시만요. 아, 잘못 갔나? 아니 잘못 가지 않았어. 쟤 들어왔어. . . . . 이곳은 이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놈 어제 치고 정체역력병 아니 적용력병 정체역력병 좀 나왔대 대충 이런 느낌을? 이걸 러지는 조금 더 못할 수 있겠지? 저 재경협병 좀 거슬렸어 어! 어! 폭격! 어! 폭격! 나는 진짜 멍청이인 것 같다 나 정말 멍청이인 것 같다 나 진짜 멍청이인 것 같다 나 진짜 멍청이인 것 같다 설마 한 발 더 쏘겠어? 나 진짜 멍청이인 것 같다 아 지극병 멍청이인 것 같다 나 진짜 멍청이인 것 같다 어 només 생각에 저 재경협병 너무하다 오 아 오스카사다 또 오스카사 여기서 계속 갖고 있어도 수용이 없지 오스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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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갈 수 있을까? 도망갈 수 있을까? 위험하지 않아 충분해 위험해 구태를 하면서 개량기 판에 여기 날리고 아멘 이거 정말로 좋단 말이지 그 다음은 로지 라르고 오 이 정말로 충분한 것 같다 뒤로 빼면서 싸워야지 멀리 안가네 죽진 않겠지만 죽었네 죽을 줄은 몰랐는데 어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? 아 난 정말로 멍청이인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오 못가네 아 아니야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자 아 이동 골 때리네 난 진짜 멍청이인 것 같다 어 어 어 야 잠깐 뭔가 좀 너무 가깝지 않냐 지금 생각해본건데 거점 주위에는 아 주변에다가는 그 그 그 저격병이 아니라 그 저격병을 좀 잔뜩 배치해놓고 저격병으로 저 상대 저격수를 저격하는 그런 그런 작전을 써야될 것 같다 아 골 때리네 이놈들 그 어 어, 어? 아니지? 아, 패드 죽었다. 뭐가 좀 너무 가까운 것 같지 않냐, 너? 아, 적 터는 왜 이렇게 많은지. 안녕, 테드.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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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은 메빌. 아,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? 어, 뭐야?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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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너무 많이 빼나? 위험한 거 아닐까? 좀 위험한 거 아니겠지? 뭐지? 죽었다?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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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격병이. 어, 어음? 아, 저격병이 여기서는 저격을 못하나 보네. 그럼 난 마음껏 지각해줘야겠다. 지금 한 10탄인가 11탄 정도 되지 않았나? 어... 오래 걸려. 아니... 뭐랄까... 템포가... 느린게 아니라... 뭐랄까... 적 턴을 진행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지루해. 아... 샵 놓고 그때 측정 안 썼으면... 그때 뒤를 보여줘서 측정 안 썼어도... 사망 아이고... 죽겠다. 어... 살았네? 아 얘들 이동하는 데 터널 너무... 아니 시간이 너무 오래 끌어. 이동하는 데만 이... 한 1,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애. 지루하다고 이런 거. 재미없어. 여기에 3명? 그럼 내가 알려드리는 하나지. 야... 이... 움직여. 움직이라고. 어... 아... 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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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피해 있는 거 뭐야? 뭐야? 불필 됐다. 뭐야 이거야 꺼져 여기 맞추면은 적어도 저격병에게 저격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겠지? 저격병은 와 지혜는 할게 없는데 야 너 왜 나 아니야 어 아 뭐야 아 다행이다 죽어라 좋아 좋아 한 발 더 얻어도 쓸만한 곳이 있다 적당하지 않게 이런식을 이렇게 쓰면 적당하지 않겠지 어 징원이 왔네 어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으응 어 제 차가 움직인다 어 투거에서 뭐 보이긴 하는구나 아 얘네 움직이네 또 시간 다 잡았겠네 어 멜비에 사망 어 멜비에 사망 아니 게임이 뭐랄까 아... 하... 치킨 먹을 그 젓가락을 가져오는 데 시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어디 먹었던 양념치킨이나 계속 먹어볼까 좋은 냄새 치킨이다 어제 먹었던 치킨 지금 먹으니까 뭔가 그래 닭강정을 먹는 듯한 느낌이야 1 2 3 충분해 세이브 아 잘못 온 것 같은데?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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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죽을 때까지 한 번 노려볼까? 어 충분하네 뭐야 그냥 걱정했네 이렇게 할 수 있네 뭐야 왜 여기로 이번 미션이 좀 어려웠다 상당히 어려웠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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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